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해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하니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쭤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아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띄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운이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 중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자와 이르되 고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란 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백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느니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열두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느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며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삼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세배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죽게 나와 여쭤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쭤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그리여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들이 열이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열이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렌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 다음에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10장 말씀에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하면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이 시작됩니다 그것이 11장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서는 그 전에 진정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32절부터 45절까지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그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전보다 더 구체적인 모습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제사당들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붙잡히고 또 능욕당하고 침배침을 당하고 또 채책질을 당하고 죽임당할 것이다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세 번째로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또 이 말씀에 온전히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야구부와 요한은 영광 중에 우리가 예수님의 우편과 좌편에 앉게 해달라 라고 이야기해왔습니다 41절에 말씀해 보니까 이 야구부와 요한의 이야기를 듣고서 남은 열 제자도 화를 낸 것으로 보아서 아마 열두 제자 모두가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전에 8장에서 첫 번째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님께 항변하였고 또 두 번째 9장에서 예수님이 또 죽음과 부활에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누가 큰 자인가에 대해서 서로 토론하였고 또 세 번째 말씀하셨을 때는 또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제자들 여전히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으로는 들어갈 수 없는 길이고 오직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만 갈 수 있는 길이다 라고 오늘 마가복음 10장에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안식일의 문제로 이렇게 이혼 문제로 예수님을 시험하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2절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못해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율법에 의하면 이혼하는 것이 모세가 이혼정서를 써서 이혼을 허락했다라고 바리새인들은 생각하고 이것이 옳으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한 것입니다 이 질문에는 그러나 교묘한 함정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당시 통년대로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다라고 하면 헤롯의 이혼과 재혼을 반대하고 그로 인해서 죽임당했던 세례요한을 부정하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이혼이 불가하다라고 이야기하면 그 당시 모세의 율법이 이혼정서를 써서 이혼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부인할 뿐 아니라 헤롯의 바퀴를 세례요한과 같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노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일에 대해서 참 지혜롭게 대처를 하셨습니다 오히려 이 일을 통해서 결혼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모세가 이혼정서를 써서 이혼을 허락하신 본 이유를 알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 여성들을 사회적 약자였던 여성들을 아무런 근거 없이 이렇게 버리고 이혼하였던 그 법, 그런 사회적 통념으로부터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모세가 이혼을 허락한 것은 얼마나 사람이 악한지를 보여주는 그 근거였던 것이기도 합니다 결국 율법적인 기준으로는 그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믿음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오히려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에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말씀 그대로를 믿고 말씀 그대로를 따르는 그런 믿음을 가진 자야만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들어갈 수 있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드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마가복음 10장에서는 두 사람의 일을 통해서 대비되어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은 부자 청년으로 알려져 있는 한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거지였던 바디메어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기존의 유대교적 사고의 틀을 완전히 깨트리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부자 청년 이야기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복음서에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 복음서에 따르면 이 청년은 사내들인 의원으로서 풍부한 재물이 있었고 또 안정된 사회적 지위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율법적으로는 또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방탕에 졌지 아니하고 의롭게 살고자 하는 종교적 열심 또한 가지고 있었던 것이 그였습니다 그는 또한 자신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항상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와 물었습니다 예수님 제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17절에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세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에게는 계속해서 영생에 대한 갈망은 있었지만 해결되지 않는 마음의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는 그런 유대교적 사고를 깨지는 못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하리까 일법적으로 그가 어릴 적부터 철저하게 말씀에 따라 행한다고 했지만 내가 무엇인가 더 해야 영생을 얻는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청년의 기대와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가 가장 예민하게 생각했던 부분 또 그가 마음속에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것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은 정확히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바로 그가 가지고 있었던 돈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마음의 중심에 소유가 있었으면 그가 가진 소유가 그의 마음의 주인인 것을 그는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청년에게 한 가지를 명하셨습니다 21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아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은 그를 시험하고자 하신 것이 아니라 진짜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에게 영생의 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너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고 너희가 주인 삼았던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 이것이 생명의 길이고 이것이 구원의 길이다 라고 예수님은 그에게 사랑함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받지 못했습니다 슬픈 기색을 띄고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시온이라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너무나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부자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되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은 무엇이냐 재정적인 복을 넉넉히 받은 사람 그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구나 라고 누구라도 생각하는 그때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 얘기를 듣고서 너무나 놀란 것입니다 그러면서 구원의 문제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구원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달려있는 문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가 율법으로 행해서 구원에 이르는 것도 아니고 그가 겉으로 보기에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구원에 받고 안 받고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은 그가 율법을 행하는 그 겉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의 중심에 무엇을 품고 있는지 그의 마음의 중심에 진정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그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보시는 그 마음의 중심의 믿음은 전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전부라는 말은 너무나 상통하는 말입니다 전부라는 말이 빠진 믿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가 일부분만 믿겠습니다 라는 말은 존재하지 않는 말입니다 내가 하나만 빼고 믿겠습니다 라는 말은 성립할 수 없는 말입니다 내가 믿는다 라고 하는 말은 내가 전적으로 믿는다 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는 말입니다 부자 청년은 모든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순종하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율법적을 어릴 적부터 지켜왔던 모든 율법을 지킨 것에 비하면 한 가지 순종하지 않은 문제는 아주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작아 보이는 한 가지가 전체를 포함하는 말인 것이고 전부를 드러내는 의미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한 가지를 포기하지 않는 것은 결국 전부를 포기하지 않는 것과 같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판단할 때 이 사람은 믿음도 있는 것 같고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같고 삶의 모습을 봐도 정말 신앙적으로 어느 것 하나 탓할 수 없는 아주 모범적인 생활을 한다라고 보일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내면을 뜯어보면 여전히 포기하지 못하는 문제가 한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돈일 수도 있고 은근히 즐기는 죄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내가 포기 못하는 취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주인 삼는 배우자의 문제 또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마지막 하나를 내려오지 못하는 이 문제가 결국 그 사람의 중심을 나타내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에게 아직도 내려놓지 못하는 그 한 가지가 있으신가요? 돈, 성공, 명예, 건강, 안락한 삶 내가 즐겨야 되는 어떤 여유 또 내가 그렇게 붙잡고 있는 배우자, 자녀 혹시 그거 없어도 예수님을 전적으로 따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예수님은 우리 마음에 전부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의 가정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셔야 되는 것입니다 주인은 우리의 전부를 요청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주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생활의 변화가 없고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믿음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 부자 청년과 완전히 대비되는 인물이 있는데 바디우메오입니다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날 때 여리고 한켠에 앉아있던 거지 맹인 바디우메오가 예수님을 향해서 다위세 사순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서 고함칩니다 주변 사람들 그 소리를 들으면서 그를 심하게 꾸짖지만 그는 더 강력하게 예수님께 다위세 사순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도 외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를 가까이 오도록 허락하십니다 그때 그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49절 50절 말씀 보니까 바디우메오는 예수님이 부르신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가 입고 있던 겉옷을 내어버리고 예수님 앞으로 달려나왔습니다 그가 내버린 겉옷은 거지였던 그에게는 전부였습니다 그가 가진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누더기 옷은 그의 남루한 삶 또 자신의 거지 신분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부르라 했을 때 그는 더 이상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이 더 이상 가치 없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이 남루한 겉옷과 같이 이 거지 같은 생활이 아니라 죽은 자의 생활이 아니라 내게 생명의 삶이 주어질 것이라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을 뜨게 하시고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구원에 입은 바디우메오는 즉시로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제자의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버리는 것과 아주 관련이 있습니다 부자 청년은 자신의 것을 버리지 못하고 참 구원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바디우메오는 자신의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바디우메오가 가진 것이 작았기 때문인가요? 아마 상대적으로 보면 바디우메오가 가진 것은 아주 작은 것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전부였습니다 바디우메오에게도 그가 가진 전부를 버릴 믿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자신이 가진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을 발견한 그 눈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러한 자에게 놀라운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29절 3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뤄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백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와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는 이라 이 약속 말씀 그대로 바디우메오와 부자 청년의 삶은 완전히 뒤바뀌고 역전되었습니다 그 당시 부자 청년은 아주 유명한 자였을 것입니다 그는 사내들인 의원이었고 지식도 있고 덕망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부도 충분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 그 마을에 살던 사람들에게는 그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 비해 바디우메오는 문명한 자였습니다 바디우메오는 이름이 그를 소개할 때 디메오의 아들 바디우메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디우메오라는 이름의 뜻 자체가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에게는 변변한 이름조차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냥 누구누구의 아들 그거 자체가 이름이었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디메오라는 뜻 자체가 또한 불결하리라는 뜻입니다 이 이름을 비춰봐 아마 바디우메오의 아버지 디메오도 거지 신분이고 아주 가난한 신분이었을 것입니다 이 거지의 아들로 태어나 낳을 때부터 맹인이었던 그 그는 아마 사람들부터 그냥 거지 맹인이라고 이름조차도 불리지 않는 아무도 쳐다보지도 않는 그런 삶을 살았던 무명한 인생이 바디우메오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을 때 그는 하나님 나라의 유명한 자가 되었고 성경에 기록되어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은혜의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아프리카 간비아에 선교하셨던 이재한 선교사님이 영국 웹본부 선교 훈련을 받을 때 한 번은 그 훈련 본부에 있는 지하방에 들어가셨습니다 지하방에 먼지가 자욱이 쌓여져 있는 그 진들이 놓여져 있는 걸 보고서 저것들이 다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더니 가까이 가서 보세요 라고 이 간사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까 짐 무더기 무더기마다 세계 각지로 흩어져 나간 선교사님들의 이름이 적혀있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사명지로 떠나면서 그가 소유했던 모든 것을 다 그 선교센터 지하방에 내어버리고 그 선교지를 향해서 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짐 중에 상당한 부분은 이미 선교지에서 죽은 선교사님들의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보고서 이재한 선교사님이 하염없이 눈물이 나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 곳에 자신의 가진 것의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떠났던 그 선교사님들 그들의 인생은 세상에서는 유명한 무명한 자였습니다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그들 세상에서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알아주는 사람은 아마 많지 않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는 유명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고 싶으신가요? 혹시 아직도 미련이 남아서 버리고 있지 못하는 것이 있으신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버리고 온전히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믿음으로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러한 삶을 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세상에서 유명한 자가 되려 애쓰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나라에서 유명한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버리고 주님만 온전히 따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29절과 30절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투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투를 백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노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믿음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은 말씀 그대로를 받고 온전히 따르는 순수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 29절, 30절 말씀을 그대로 받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온전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의 것을 버리는 것이 복된 것임을 우리가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만의 온전히 따르는 믿음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주의 이름을 한번 모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믿음으로 말씀 그대로를 믿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와 복음을 위하여 버린 자에게 하나님, 얼마나 놀라운 복음을 주님이 허락하셨는지 우리가 온전히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서 나의 것을 버린 자 하나님, 주님이 그를 주목하고 계시고 하나님, 그에게 놀라운 복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버리면 하나님이 놀라운 복을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세상 것에 관심 갖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소유한 자로서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주를 위해서 버리는 것이 복된 인생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믿음을 우리가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결단과 순정의 고백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버릴 것이 무엇인지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자, 작년과 같이 하나님 근심하며 떠나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버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두수에 버려주시고 하나님, 예수님을 온전히 따랐던 거지 하나의 바디메오와 같이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버리고 온전히 주님만을 따르며 하나 나아가는 그런 자, 그런 생명의 삶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으니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52절 말씀을 찾고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바디메오는 그의 눈이 열리고 즉시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2000년 동안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는 생명의 통로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영적 어둠에서 눈이 벗겨지고 하나님,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세상에서는 무명한 자여 하나님 나라에서는 유명한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 붙잡고 우리 다시 한번 주의 이름을 한번 모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가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이 열려지게 되길 원합니다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바디메오가 눈이 열려지고 즉시로 예수님을 따랐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눈이 열려지게 되길 원합니다 세상껏 다시금 하나님, 우리의 눈 가운데 들어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나라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 대결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어둠에서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길에 가는 것이 가장 복된 인생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하나님 세상에서 유명한 자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는 무명한 자여 하나님 나라에서 유명한 자로 살고자 하는 하나님 갈망과 소원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소원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그런 갈망을 가진 나아가운 성도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